2라운드에서 벌써 10언더가 넘는 건 아니지 생각이 드네요 6언더파인 박결 8언더파인 12표, 7언더파인 2표 현재 6언더파인 합표가 있습니다 역시 찬스 오고요 너무 잘 붙였는데요 완벽하네요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결 선수는 6번 홀 버디에 이어서 연속 버디 성공하면서 이제는 단독 선두로 올라왔습니다 박결 선수가 자신의 첫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이번 주에 따낼 수 있을까요? 이다현의 11번을 버디 시도합니다 슬라이스 내리막이에요 오히려 홀을 스쳤기 때문에 스피드가 붙어서 좀 더 많이 지나간 모습이네요 지난 시즌도 상급 랭킹은 26위 준우승 한 번, 3위 한 번 기록이 있었던 박결 선수인데요 이 샷도 방향 좋아요 버디 찬스 확실하게 만들어놨네요 이러면 박결 다시 한 번 공동 선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빨라준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박결 오늘 많은 샷들이 핀 주변으로 향하면서 버디 찬스를 연달아 만들어내고 있고요 버디 3개쯤입니다 다시 공동 선두 다시 공동 선두 다시 공동 선두 다시 공동 선두 김지